크리스천 박휘슨 무려 17세 연화의 신부 11월 21일 결혼 축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4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남자 신인상 박휘슨 2005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남자 신인상 유세윤과 공동 수상했습니다 여자 신인상은 신봉선 안영미가 받았습니다 개그맨 육봉달 역의 박휘슨 개그맨 박휘슨 육봉달 뼈때리는 개그대사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 나 육봉달은 11월 21일 육봉달 박휘슨 결혼합니다 박휘슨 웨딩사진 공개 신부는 17살 연화 천혜지 연인 뺨치는 위모 코미디언 박휘슨이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엑스포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휘슨은 11월 21일 서울 모체에서 17세 연화의 비연예인 천혜지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공개된 사진에는 예복과 한복을 갖춰 입은 선남선녀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다 특히 연예인 못지않은 신부 천혜지의 단아한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휘슨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함께 준비한 웨딩 촬영이라 준비기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해준 예비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않고 한구름에 달려와준 동료분들과 긴 촬영기간 내내 애써준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아름다운 부부 미모의 신부 천혜지 무려 17살 연화 신부 천혜지 면도까지 해주는 여자 박휘슨 아내의 맛 입성 개그맨 박휘슨이 결혼을 앞두고 아내의 맛에 전격 입성했습니다 17살 연화 미모의 신부와 함께하는 신혼생활을 최초로 공개 박휘슨은 자신이 참여했던 행사에 기획 스태프로 일하던 천혜지가 감자탕을 복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수염잔디 까끄리 요양보호사 같은 천혜지 천혜지가 외출을 준비하는 박휘슨 곁에서 면도까지 해주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흡사 44살 아들 같은 남편과 17살 어린 아내의 모습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약먹기 시간이에요 약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AI 스피커 아침부터 약을 잔뜩 먹고 있는 박휘슨 주인 걱정해주는 요양 전문 로봇 나이 들어 말랑한 엉덩이를 위해 스쿼드를 함께 해주는 여자 생명수 아닌 웬 마늘항아리 마늘을 하루에 5개씩 먹으면 좋다네요 남편을 위해 레시피 없이 혼자서 뚝딱뚝딱 나이는 어려도 포스는 빅마마급 박휘슨 천혜지 부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육봉달 박휘슨 그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출생 1977년 7월 10일 43살 공숭아 학당에서는 생일이 2월 29일인 사람의 애환을 개그 소재로 잠시 써먹은 적은 있지만 실제 그의 생일은 7월 10일이다 고향 경기도 수원시 신체 177cm 학력 동남보건전문대학 컴퓨터 응용학 전문학사 인하대학교 영국영화학과 학사 데뷔 2000년 영국배우 전유성이 만든 급단 코미디 시장 출신이며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 데뷔 초에는 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신의 삶을 희화하는 자학개그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영등포역 앞에서 길가다가 누군가에게 이유없이 맞은 적이 있다 같은 에피소드를 보면 정말 짠하고 그럴듯하다 김 대범이 기획한 제3세기에서 맨손으로 북경 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이다시리에서 뛰어내린 재벌급 회장 혹은 사장 장명센스의 육봉달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가족 부모님 배우자 첫내지 1994년생 박규순의 개그스타일 개그스타일은 얼굴로 웃길거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디테일함을 살리는 깨알같은 드립으로 웃기는 편이다 예를 들면 찜질방에서 잠을 잘 때 핸드폰 도난 당할까봐 꼭 쥐고 자다가 인터넷 접속이 되는 바람에 몇천만원이 깨졌다던가 아버지가 불법 DVD를 구업하시다가 유니버설사의 고소를 당했다던가 하는 호무맹랑한 이야기들이다 놀라운 사실은 개그콘서트에서 나온 이후 한동안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며 여러 번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모조리 떨어져서 2017년 기준으로 더 이상 공무원 공부를 안 한다고 한다 2시 탈출 컬투쇼에서 변기수의 증언에 의하면 팔이 잘 빠지는 체질이라고 한다 너 팔 길어졌다 어 팔 빠졌네 이런 수준이라고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다 패션 7080 마지막 무대에서도 팔이 빠져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개그맨 박휘순이 KBS ETV 개그콘서트의 패션 7080 코너를 녹화하다 팔이 빠졌던 아찔한 경험을 털어놨다 박휘순은 패션 7080 마지막 녹화 중 무대에서 왼쪽 팔이 빠졌다고 밝혔다 박휘순은 습관성 어깨 탈골 때문에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 근무를 했을 정도로 탈골이 고질적이다 그런데 이 어깨가 패션 7080 마지막 녹화에서 또 말썽을 일으켰던 것이다 박휘순은 무대에서 연기 도중 팔이 빠져 코너 중간부터 오른팔로 왼쪽 팔을 붙잡고 연기했다며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 무대에서 NG를 낼 수 없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자세히 보면 개구리 왕눈이의 아로미 의상을 입은 박휘순이 코너 중간 부분부터 팔짱을 끼고 오른팔로 왼쪽 팔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마지막 대사를 할 때도 박휘순은 왼팔을 올리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복면 가왕 85차 경연에서 박휘순은 저를 뽑아주신다면 전남 영광입니다 굴비 세트라는 가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휘순 천혜지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박휘순 천혜지님의 아름다운 신혼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성령님으로 인해 축복 받으세요 11월 21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особенно 실력을 Jr. 태 sm렬이시기 오는데